이 촬영은 한 8년 만에 해봐요. 아 진짜? 옛날에 시민일 때 유럽, 한 2014년에 유럽에 이런 공원 같은 데 가면 그냥 사람도 신경 안 쓰고 찍고 그랬는데 그렇지, 요새는 쉽지 않지. 진짜 오랜만에 해봤는데. 살짝 강한 것 같은데. 그러니까 전 이게 뭔가 더 패션 같긴 한데 좀 약간 자기적인 느낌이에요.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. 제 화보인데 제가 운전을 못하는데 사실 차를 놓고 찍는 게 별로 진정성이 없는 것 같고. 이게 흑백으로 나와요, 사진이. 너무 선글라스가 존재감이 크면 바꾸려고요. 너무 크죠? 멋있긴 한데 조화가 있어야 되니까. 뭐가 나오세요? 네? 똑같아요? 알겠어요? 와, 사진은 아예 다르구나. 실제로 보는 거랑. 그럴듯하네요. 굉장히 잘 만드신 것 같습니다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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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